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오늘 BMW 420d 차량이 입고 되었구요 에코파워팩을 정착을 했습니다 에코파워팩은 트렁크에 작업을 했구요 트렁크를 열었을때 트렁크 공간을 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배터리 위치는 트렁크 바닥 상관 이렇게 에코기님의 요청에 의해서 수납함에 작업을 해드렸구요 작업판 모델은 에코파워팩 13C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수납을 시켜주는 차저가 내장이 되어 있구요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50분 정도만 운영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주차 녹화 약 40시간정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중강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었구요 그리고 KC인증, KN41 대성인증, 미국 FCC인증, 유럽 C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 되겠습니다 Q. 고춧가루